지구를 위한 한걸음, 환경보호수칙으로 실천해주세요. 첫 번째, 음료나 음식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텀블러 또는 다회용 용기를 지참해주세요. 두 번째, 분리배출을 할 때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꼭 세척해서 버려주세요. 세 번째, 물건을 구매할 땐 불필요한 일회용 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를 지참해주세요. 네 번째, 집이나 사무실에선 종이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면지는 버리지 말고 재사용해주세요. 우리 모두 환경보호수칙을 실천해 환경을 위한 한걸음 내딛어요.